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면발 고추를 보내주세요 повedy 바삭바삭 ~! 오우 Bye 으 isso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 찹쌀떡 초콜릿 소스에 단무지는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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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에 가득 찹쌀떡 마늘에 가득 찹쌀떡 마늘에 가득 찹쌀떡 쫄깃쫄깃 손에 넣어서 툭툭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잘게 썰어놓은 오레오 굉장히 맛있네요 간장볶음 간장 소금 소금 오징어 쥬쥬쥬 새우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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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맛 이건 어묵이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